반동물이 처음에 잘 못 쪄? 완전 심각한 만성불련증 근데 요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한 것 같은데 이도현? 내 이름 어떻게 알아? 있어 좀 옆에 산책과의 농구에 미친 놈 하나 있어 제가 우리 팀 농구부 주장 이도현 둘이 아는 사이요? 하루라도 연습 안 하면 감 떨어지는 거 금방인데 뭐 고딩 때 했던 걸로 비벼울 수는 있겠어 이제 보지 말자 내가 뭐 잘못했어? 반동물이랑 뭐 있었어? 그냥 걔한테 무슨 감정 있는 것처럼 그러길래? 아 근데 난 농구부 왜 들었더라 이도현이 하니까 불리하면 사라지잖아 도현이한테서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너 왜 여기 있어? 너랑 같이 살려고? 니 앞에서 자니까 좋다 화창한 늦여름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? 공금 Cher break 평근만 더 해봐